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 사람들에게 정권을 주어라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현장 사람들이 열심히 뛰도록 독려하라 오래전에 읽었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문장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팽창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던 초창기 시절 멀리 떨어진 전쟁터의 장군은 거의 정권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권한뿐만 아니고 항복을 받을 권한, 항복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항복 조건을 결정한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현장의 지휘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절대 지휘관을 현장 장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멀리 떨어진 로마 원로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체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전쟁의 가장 정통한 지휘관에게 정권을 줄 때 전쟁의 승리에 다가설 수 있음을 로마 원로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현장 중시의 전쟁 수행 방법을 실천해 옮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온은 안 하면 어려운 시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또 멋진 문장을 더합니다 뛰어난 지도자란 단지 재능만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인간이 아니다 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다 로마인 이야기 2권의 한해발 전쟁 320쪽에 나오는 명문장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걸출한 지도자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년병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이 악정고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위안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정치적인 개입이나 간섭이 많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방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관료기관인 옥상옥행태의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관급신 책임자인 질병관리본부는 그야말로 방역을 조직존립의 목표로 삼는 기관이고 현장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각 부처의 차관들로 이루어진 범부처기관 회비체입니다 각 부처장관들이 현장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구해내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박력을 총괄하는 질병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치여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해법에 편성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월 20일 날 질병본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다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1월 19일 날 정은경 질병본부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력하는 입장에서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것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병본부장이 에둘러서 그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부장 입장에서는 고위험군 질병 발생 가능자가 중국으로부터 밀려 들어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교적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질병본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1월 4일 날 정은경 질병본부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은 박력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터지게 되면 고위험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박력의 수칙 중에 1번이라는 것이죠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이 외교적 파장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서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월 20일 날 반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본부와 상당히 다른 그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것이죠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5년 메르사 사태 때 정부가 늦장 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메르사 확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런 확진자가 이미 발생했다 코로나19의 대응체전방안에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지해야 한다 관료 중심의 중앙수습사고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정권을 부여해야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그런 주장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권을 지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는 이야기 지금처럼 현장에 정통한 질병본부 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상당히 관료주의인 책자 강한 기관들의 옥상옥행태로 해서 계속 질병본부의 의사결정을 개입하는 한 우리가 바일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